자단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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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왜냐면 우리가 콘서트를 끝냈잖아요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프로듀스 마지막 무대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박수 뭘 찍는거야? 저요? 심심해서요 아 그렇구나 너 보내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데뷔해서 봤을 때 조금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아 오늘 아쉽게 저스틴은 자리를 맞아요 저스틴은 좀 왜 묶고 있어 지금 중국에 잠깐 휴가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오늘 네 콘서트를 본 승혁이 형과 정정이 형 소감 한 마리 해주세요 귀여워 저는 아유 너무 귀여워 뭐지? SING FOR YOU 너무 귀여워 SING FOR YOU 너무 귀여워 SING FOR YOU 무대가 너무 귀여웠다 그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연습했는데 귀여웠다 마지막은 멋있었어 마지막은 멋있었어 네 귀여웠다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알지 말해 나 이제 안 해 진짜 연습 안 해 알아서 들어 하세요 뭐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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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제 되게 많아야 해 응원했어요 응원했어요 응 응 응 응원했어 형섭이요 오늘 콘서트 어땠나요? 되게 되게 신났어요 되게 신나고 행복했고 전에는 카메라에 저희를 담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관객들을 저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서트 정말 열심히 한 우리 우리 의웅이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웅군 소감 말해주세요 네 네 의웅군 아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여러분께 많은 소식을 구워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대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평생 진짜 무대 많이 서고 싶네요 여러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시 연습실로 안녕